자 경력이 각각 40년씩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지루박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강용재 위원님께서도 두 분을 잘 알고 계시나요? 네네 저도 이 답신예 있는데 저희 안기소 회장님이랑 같이 답신예 쪽에 있고 있습니다 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사질모 중앙댄스 회장을 맡고 있지만 지금 취연하고 계신 안기소 회장님도 댄스위드라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영철씨가 입을 딱 벌리고 지켜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경력이 대단하신 두 분의 시험 아니 두 분이서 저는 이제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부가 아니고 이제 제천까지 가서 오늘 이 시험 때문에 연습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호흡이 잘 맞으시고 보기 좋습니다 네 역시 경력자분들답게 네 호흡이 부처같은 우리의 인생 호흡이 부처같은 우리의 인생 호흡이 우리의 인생 조금 전에 보면 여성분께서 살짝 한번 우셔주셨는데 우리 안규 선생님은 표정이 딱 근엄하게 약간 웃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이해수 위원님 이렇게 표정의 제한이 있나요? 어떻게 하라는? 표정은 제한은 안 돼 있는데요 좀 춤을 추면서 웃고 하셨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여자 춤추는 거 본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안규수 선생님께서는 워낙에 연륜이 있으시고 저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춤을 추시는 것도 굉장히 멋지신 것 같아요 매력이 있어요 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웃었어요 매력하지 말래요 웃으시네 우리 안규수 선생님 아우 근데 두 분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난 고목나무 이렇게 든든한 그늘이 있는 고목나무 큰 나무 같으세요 느낌이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신뢰감이 간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무대 같아요 아 이분도 신뢰감이 갑니다 우리 나온 거 전에 항상 신뢰합니다 부처같은 우리네 인생 아주 음악 소리 나고 춤추고 정말 좋아요 우리 세상에 이런 세상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블루스 그 멋진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께서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하실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지루왕 무대도 잘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스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 두 분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어떤 점의 주안점을 두고 감상을 하면 될까요 자 두 분은 굉장히 편안하게 하면서 자기만의 스킬 동작 이제 뭐 이런 지그재그나 그 다음 백넘 같은 그런 동작들을 하면서 약간 남들이 남들이랑 조금 차이나게 좀 어렵지만 쉽게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 저희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옆으로 지그재그라는 스텝을 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네 옆으로 뭐 걸어가면서 약간 지그재그로 한다는 의미에서 네 명칭을 지그재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백넘 뒤로 좀 우리가 박자를 차차차 빠른 박자 두 박자에서 빠른 박자 세 발을 걸을 수 있도록 빠른 박자를 하는 게 뒤에 백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중년의 두 분께서 무대를 꾸며주시니까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푸근하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여자라면 이렇게 치다가 멋진 동작을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조그맣게 한 번 더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멋있으니까 네 아 이 동작을 한 번 더 리드해 달라고 그렇죠 네 한 번 더 네 네 뭐 한 번 더 나가도 되나요 뭐 한 번 더 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 동작은 스피니라는 동작입니다 뭐 레츄럴 턴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레츄럴 스피니 턴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런 동작들을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쉽게 쉽게 하시고 계십니다 네 스피니 내츄럴 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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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백런 같은 동작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느 눈 잊어야지 잊어야지 먼 훗날 그대는 안가였던 저 스텝은 뭐죠? 아까 다이아몬드 스텝이랑 같이 지그재그 스텝이랑 같이 연결돼서 차차차로 연결돼서 하시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와 지그재그를 연결해서 어깨를 한 번 툭 치셨어요 어깨를 툭 치면 여성분이 회전하는 의미에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아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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